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와 자료구조 문제 2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러분 뷰가 무엇인가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원본에 DB가 있는데 또는 여기서 테이블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 테이블에서 유도해 가지고 만든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사원들에 대한 정보가 1인당 속성이 2, 30개 되는데 어떤 걸 처리를 할 때 그 2, 30개를 다 보여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원하는 자료만 원하는 속성들의 내용만 제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되어서 만든 가상 테이블을 우리는 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설명을 보면 뷰는 원칙적으로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것이다. 유도된 이름을 가진 가상 테이블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보면 기본 테이블은 물리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아니다.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DB에서는 원본 테이블이 있어요. 네 거기서 유도된 가상 테이블이죠. 이 자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세 번째 보면 뷰는 근본적으로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가 되지만 일단 정의된 뷰, 여기서 이 테이블을 유도해 가지고 뷰를 만들었어요. 이 뷰를 가지고 또 뷰2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4번에 보면 뷰의 정의된 시스템 내에 뷰의 정의만 시스템 내에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때 실행 시간에 테이블을 구축하기 때문에 시스템 검색에 있어서 뷰와 기본 테이블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기본 테이블에 대한 변경은 기본 테이블에 대한 변경을 해버리면 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뷰의 변경은 기본 테이블에 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두 테이블의 검색 연산은 항상 일치를 하게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22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뷰에 대한 특징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뷰는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되는 가상 테이블이다.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뷰하면 여러분이 뭐를 생각을 해줘야지 돼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줄 게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가상 테이블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다, 저장되어 있지 않다, 저장되어 있지 않는다. 라는 거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두번째, 필요한 데이터만 뷰로 정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다. 라고 그랬습니다. 원본에 있는 테이블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취미, 특기, 사는 곳, 출신 학교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다 사용할 모든 계산할 때마다 다 사용할 필요는 없죠. 몇 개의 속성만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쓰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다. 자 세번째, 뷰를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원본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뷰를 정의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트문을 사용한다. 자 여러분이 이제 SQL에서 뷰를 뭔가 정의를 할 때 정의요, 크리에이트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제거할 때, 삭제할 때는 뭐가 있었죠? 드롭이죠. 테이블 전체, 뷰를 전체 제거할 때는 드롭입니다. 딜리트 문장은 하나하나에 이제 투푸를 삭제할 때 쓰는 것이죠. 뷰를 제거할 때는 드롭입니다. 네, 그래서 4번이 잘못 설명이 되어 있군요. 23번입니다. 네,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시스템 카탈로그 하면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 줘야 될 건 뭐냐면 DBMS가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 내의 특별한 테이블의 집합이다라는 것이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 개체들에 대한 정의, 정의, 또 그것에 대한 명세, 그런 정보들이 수록한 테이블이다, 시스템 테이블이다라는 겁니다. 일반 사용자들도 SQL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수정은 할 수 없어요라는 거. 카탈로그들이 생성이 되면 자료 사전에 저장되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는 자료 사전이라고 한다. 또 카탈로그에 저장된 정보를 메타 데이터라고도 한다.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1번 보면 시스템 카탈로그는 DBMS가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한다. 맞습니다. 2번에 시스템 카탈로그는 시스템 테이블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는 검색할 수가 없다? 아닌가요? 아니죠. 검색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수정을 못하는 것이지 검색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된 정보를 메타 데이터라고 한다. 맞죠? 자, 4번 시스템 카탈로그를 뭐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자료 사전이라고도 한다. 라는 거죠.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유지되어야 될 트랜잭션에 대한 특성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뭐죠? 큰 덩어리의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한꺼번에 처리를 하기 힘드니까 트랜잭션은 작업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 수행을 하는 단위가 트랜잭션이라고 하고 이 트랜잭션이 가져야 될 특징이 뭐가 있어요? A, C, I, D가 있죠. 자, 여러분 A가 뭘까요? 네, A. 원자성이다. 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C는 일관성이다. 라는 거죠. 네, I는 격리성이다. 라는 거죠. 자, D는 영속성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원자성이다. 라는 것은 수행하려만 하고 말려나 말아라. 수행하든지 완벽하게 수행하든지 전혀, 전혀 하다가 오류가 발생이 되면 전혀 실행되지 않은 상태로 복귀를 해야 되겠죠. 일관성이다. 라고 하면 처음과 끝에 일관적인 상태를 유지를 해라. 라는 거죠. A 더하기 B가 천이다. 그러면 어쩌고 A와 B가 중간에 연산을 하더라도 끝에는 A 더하기 B는 천을 만족을 해라. 격리성입니다. 중간 결과는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하면 안 된다. 다른 트랜잭션에 대한 간섭을 받지 말아라. 연산 중일 때 영속성이라는 것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그 결과는 지속적으로 보관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 해당되지 않은 것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영속성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25번입니다. 트랜잭션에 대한 연산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두 반영되든지 아니면 전혀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라는 트랜잭션에 대한 특징이 무엇이냐.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A, C, I, D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되죠.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써놓은 거 볼까요?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영속성 중에서 모두 반영되든지 아니면 전혀 반영되지 않아야 된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원자성이라 그런다. 그래서 정답 원자성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트랜잭션에 관련된 내용, A, C, I, D는 꼭 기억을 합니다. 자, 26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트랜잭션이 가져야 될 속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네, 그랬습니다. 자, 결론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뭘 물어볼까요? A, C, I, D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1번에 보면 네, 트랜잭션이 포함된 모든 연산들이 수행 중에 오류가 발생이 되면 원래 상태, 어떤 연산도 수행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야 간다. 그게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인가요? 바로 원자성에 대한 설명이 되죠. 자, 두 번째 보세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처음에 일관된 상태가 있었다면 트랜잭션이 실행되고 난 후에도 계속 일관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된다. 자, 문장의 답이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일관성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동시에 수행되는 트랜잭션은 상호작용할 수 있다. 상호작용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수행되는 트랜잭션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 안 되고 연산에 참여하는 트랜잭션은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가 없다. 격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바로 3번이 되겠군요. 자, 4번.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가 된 후에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트랜잭션에 의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변경된 내용은 보존이 된다. 수행 완료된 후에 오류가 발생한 건 상관이 없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속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틀리게 설명된 것은 3번이겠군요. 자, 27번입니다. SQL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DDL, DDL이 뭐죠? 정의어, DML이 뭐죠? 네, 조작어, DCL이 뭐죠? 네, 제어어 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몇 개 안 되니까 이거는 외워줘야 됩니다. DDL 한번 3개 기억하세요. 크리에이트, 생성, 드롭, 삭제, 알터, 변경 네, 다음에 DML 4개가 있죠. 네, 셀렉트, 검색, 업데이트, 갱신, 인서트, 삽입 그 다음에 딜리트, 삭제 DCL, 권한을 부여하다 그랜트, 권한을 취소하다 리보크,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커밋, 수행이 오류가 났으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세요. 롤백, 이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업데이트, 알터, 드롭, 크리에이트 자, 2번, 3번, 4번 크리에이트, 알터, 드롭 바로 DDL에 해당이 되는 거죠. 1번에 업데이트는 DML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다른 것은 뭐죠? 바로 1번이겠군요. 자, 28번입니다. 네, 데이터, 정의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정의어 네, 자, 정의어 그럼 여러분이 DDL 하면 바로 뭐가 나와줘야 돼요? 네, 크리에이트, 알터 네, 드롭 네, 세 가지 생각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논리적인 구조를 기술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 접근 권한에 해당되는 것은 너 여기 오면 안 돼 라고 제어하는 거 바로 DCL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3번에 물리적인 구조 네, 구조 네, 1번도 논리적인 구조 그 다음에 4번에 관리자만 사용 가능한다.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관리자죠. 네, 관리자가 접근하는 거다. 맞습니다. 자, 29번입니다.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한다. 테이블의 구조변경입니다. 사용하는 SQL 명령어는 그랬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이제 DDL 정의할 때 사용이 되는 거죠. 자, 크리에이트, 알터, 드롭 세 가지 중에서 크리에이트는 뭐 할 때? 바로 생성할 때, 알터는 변경할 때, 드롭은 뭐 할 때? 삭제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변경할 때 사용되는 것, 바로 뭐예요? 알터 테이블 3번이 되겠군요. 자, 30번입니다. 다음 SQL 중에서 DDL, DDL, 바로 정의어에 해당이 되는 것. 자, 세 가지 꼭 애우자라고 그랬죠? 크리에이트, 알터, 드롭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자, 31번입니다. 어떤 산수식을 표현한 이진트리에서 전의순회를 한 결과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후의순회로 바꿔라 라는 건데요. 전의순회다 라고 한다면 연산자가 앞에 나오고 데이터, 데이터가 나오는 방식이죠. 후의순회한 결의 후의순회다 그러면 데이터, 데이터, 연산자가 나오는 방식이죠. 그러면 이게 전의순회로 나타낸 거를 후의순회로 바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전의순회를 찾아요. 연산자, 데이터, 데이터. 앞에서 부터 오면서 연산자, 데이터, 데이터를 찾았더니 이렇게 되죠. 이걸 후의순회로 바꿔버려요. 연산자를 그냥 뒤로 보내면 되죠. A, B, 별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이제 이걸 통째로 데이터로 보는 겁니다. 연산자, 데이터, 연산자, 연산자, 데이터, 데이터. 바로 이거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어때요? CD, 별로 바꿀 수 있겠군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앞에서부터 해봐요. 연산자, 데이터, 연산자, 데이터, 데이터. 연산자, 데이터, 데이터를 찾았으니까 이렇게 문궈주는 거죠. 그럼 이 나누기 연산자를 맨 뒤로 보내면 되죠. CD, 별, E, 슬래시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연산자, 데이터, 데이터가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그래서 데이터, 통째로 데이터. 자, 통째로 데이터, 그리고 연산자. 데이터, 데이터, 연산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군요. 자, 32번입니다. 다음 중위 표기법을 호위 표기법으로 표기할 때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건 조금 더 제가 크게 써볼게요. 네, 이렇게 쓰고 B 빼기 C, 슬래시 5, 더하기 D 빼기 8, 곱하기 2, 나누기 5. 이렇게 되어 있군요.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로 문궈주고 연산자를 D로 빼주면 되는 거죠.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거 가로가 있고 가로 안에 봤더니 나누기가 있군요. 이렇게 해당되는 연산자를 이렇게 D로 빼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로를 처리해서 얘가 이렇게 D로 빠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또 가로가 있군요. 곱하기 나누기가 있으면 앞에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뒤로 빼주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고 나누기니까 나누기를 먼저 해야죠. 나누기, D로 빼주고, 이제 가로 해야죠. 네, 가로, 뒤로 빼주고, 가로의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제 가로에 대한 건 다 처리를 했어요. 여기가 곱하기가 있죠. 그래서 이 곱하기에 관련된 거 여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뒤로 빼주고. 이제 더하기 하나 남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더하기를 이제 뒤로 빼주면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잘 적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A, B, 자, 얘 빠져나갔으니까 C, 나누기도 빠져나갔고 O가 있죠. 자, 이 자리에 나누기가 오죠. 자, 이 자리에 빼기 표시가 오죠. 자, 이 자리에 곱하기가 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D가 있군요. 자, 나갔죠. 8, 8 남았죠. 여기에 2가 있군요. 여기에 곱하기가 오군요. 나누기 나가버렸어요. 5, 자, 이 자리에 나누기가 오고, 이 자리에 빼기 표시가 오고, 이 자리에 더하기가 오는군요. 자, 이렇게 된 걸 찾아보면 되겠죠. 네, 그랬더니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자, 33번입니다. 자, 다음 전의 표기법 방식의 수식을 후의 표기 방식으로 나타낸 것은 그랬고, 자, 이렇게 표시된 것은 B의 C제곱이다. 즉, 이렇게 표시된 것은 B의 C제곱이다. 이걸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우선순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연산의 우선순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가로고요. 그 다음은 이제 거듭제곱이 되고요. 곱셈, 나눌셈이고요. 덧셈, 뺄셈 이런 순서대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한 번 더 써볼게요. 네, 자, 이런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전의 표기법은 연산자, 데이터, 데이터가 되고, 후의 표기는 데이터, 데이터, 연산자가 되죠. 이렇게 된 걸 찾아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연산자, 데이터, 데이터인데, 네, 연산자, 데이터, 데이터, 바로 이 부분이 있군요. 이 부분. 그래서 이거를 B, C 이걸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연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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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데이터. 바로 이 부분이 처리가 되는군요. 이 부분을 다시 쓰면 얘만 뒤로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A, B, C 이곳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연산자, 연산자, 데이터, 데이터. 자, 연산자, 데이터, 데이터. 이 부분을 처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별만 뒤로 빼주면 되죠. 그래서 A, B, C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연산자, 데이터, 데이터. 자, 또 이렇게 찾았죠. 그래서 이 더하기만 뒤로 빼주면 되죠. A, B, C에 D 별 E 더하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군요. 자, 34번입니다. 후의식으로 표기된 수식을 스택으로 처리하는 경우 스택의 탑 원소의 값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네,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자 라는 건데요. 자, 후의식이다 라는 거죠. 스택 구조는 여러분이 한 군데로 들어와서 한 군데로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죠. 자, 처음에 스택에 뭐가 들어왔냐면 4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제 4가 있는 상태에서 5가 들어왔어요. 이제 바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더하기란 말이에요. 네, 더하기 연산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4와 5를 꺼내가지고 덧셈한 결과를 넣어요. 그러니까 9가 되겠죠. 자, 9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2가 들어왔어요. 됐죠? 9가 있고 2가 있는데 3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거든요. 그럼 얘는 2개를 꺼내요. 2개를 꺼내서 그 결과를 넣어줘요. 빼기 표시가 나왔군요. 자, 2개를 꺼낸 다음에 넣어줘요. 그래서 9 빼기 6 해서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탑의 순서는 어때요? 4, 5, 9, 4, 5, 9, 2, 3, 6, 3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입니다. 자, 중위 표기법의 수식을 전위 표기법으로 바꿔주세요. 자, 연산자 우선순위대로 가로를 한 다음에 연산자, 데이터, 데이터 형태 연산자를 해당되는 가로 앞으로, 왼쪽으로 내어주면 되는 거죠. 네, 한번 해볼게요. A 더하기 B가 있고, 곱하기 C가 있고, 더하기 D가 있다. 연산의 우선순위 가장 가로에 있죠. 그래서 가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꺼내도록 합니다. 해당되는 가로 앞으로 해당되는 가로 앞으로 해당되는 가로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가 왔고, 곱하기가 왔고, 더하기가 왔고 A, B, C, D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써진 걸 찾아봤더니 바로 4번이 되는군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6번입니다. 다음 수식에 대한 후이 표기법을 구한 다음에 스택을 이용해서 수식을 계산하고자 한다. 수식 계산 과정에서 스택의 일곱 번째로 푸시되는 값은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일단 후이 표기법을 구해줘야 되겠죠. 후이 표기법 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쓰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C 빼기, D 더하기 E, 슬래시 F다. 이 문제를 굉장히 좋은 문제죠. 연산의 우선순위대로 이제 가로를 합니다. 가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됐죠? 그 다음에 나누기 됐죠? 그 다음에 전체 가로, 후이니까 뒤로 보냅니다. 네, 뒤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뒤로 보내는 거죠. 써볼까요? A, B, 빼기 표시 오고, C 있고, 곱하기 해주고 나갔죠? 여기에 D가 있고, 나갔죠? E가 있고, 여기에 더하기가 오고, 슬래시 나갔고, F, 그 다음에 슬래시, 여기에 빼기. 일단 이렇게 되죠. 후이 표기법을 여러분이 틀려버리면 자,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후이 표기법 먼저 잘 생각을 해주고 자, 스택에 넣겠습니다. 스택에 제일 먼저 A 넣었어요. A가 있는 상태에서 B를 넣었어요. 자, 빼기 표시는 직접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두 개를 꺼내가지고 연산된 결과를 넣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꺼내요. 꺼낸 다음에 다시 푸쉬를 합니다. 그래서 A 빼기 B가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 들어와요. A 빼기 B가 있는 상태에서 C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죠. 곱하기도 들어오지 않고 꺼내가지고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넣습니다. 그래서 A 빼기 B를 꺼내고 그거랑 C를 한 결과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A 빼기 B 곱하기 C에 D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E가 들어오군요. D가 있는 상태에서 E가 들어오죠. 자, A 빼기 B를 한 결과 이게 됐죠? 이거 있는 상태에서 E가 들어옵니다. 자, 이제 더하기가 들어오네요. 두 개를 꺼내서 더하기 한 결과 그러니까 D 더하기 E가 들어오죠. 여기는 뭐였어요? A 빼기 B 곱하기 C였죠. 그 다음에 이제 F가 들어와요. 네, D 더하기 E가 있는 상태에서 F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대로 이거 형태죠. 그 다음에 나누기란 말이에요. 두 개를 꺼내서 나누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꺼낸 다음에 나누기 한 결과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렇게 원래 있던 거죠. 그 다음 빼기 표시예요. 두 개를 꺼내서 빼기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거 자리가 부족하니까 이거 빼기, 이거를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째 바로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8, 9, 10, 이제 11이 되겠죠. 그래서 일곱 번째 푸시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7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중의식 표현을 전의식으로 옳게 표현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A 곱하기, B 더하기, C 나누기, D 빼기, E를 하자. 전의식. 해당되는 가로 앞으로 보내라. 됐죠? 자, 그러면 연산자 우선순위대로 가로를 해야 되겠죠. 가로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로 됐죠? 그 다음에 가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됐죠? 자, 보내요. 해당되는 가로 왼쪽, 해당되는 가로 왼쪽, 해당되는 가로 왼쪽, 해당되는 가로 왼쪽, 이렇게 보내주면 되죠. 자, 마이너스 왔어요. 나누기 왔어요. 곱하기 왔어요. A 왔어요. 여기에 더하기 왔어요. B, C, D, E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정답은 4번이겠군요. 자, 38번입니다. 네, 한쪽 방향으로는 자료가 삽입이 되고 반대 방향으로는 자료가 삭제되는 구조가 무엇이냐. 굉장히 단답형 쉬운 문제죠. 자, 한쪽 방향으로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스탭구조. 그 다음에 얘가 앞이고 얘가 뒤에요. 뒤로는 쭉쭉 삽입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쭉쭉 삭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뭐가 되나요? Q 구조가 되는 거죠. 자, 39번입니다. 다음 중 트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트리는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런 구조가 트리 구조가 되죠. 자, 1번에 루트 노드가 많은 트리일수록 좋은 트리다. 루트는 어때요? 딱 한 개. 무조건 한 개입니다. 자, 두번째 트리와 관련된 알고리즘을 제기적 방법으로 그랬습니다. 제기적 방식으로 구현하면 실행시간이 빨라진다. 제기적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내 자신을 또 호출하고 내가 내 자신을 호출하고 이런 방식이 된다. 자, 세번째 트리의 최대의 레벨과 트리의 높이는 무관하다. 자, 이때 레벨은 1이다. 레벨은 2다. 레벨은 3이다. 최대 레벨은 3이죠.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깊이라고 그럽니다. 관련이 없다가 아니죠. 자, 네번째 트리의 노드 즉 차수가 0인 노드를 리프 노드 또는 무슨 노드? 단말 노드, 터미널 노드 다 같은 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옳게 설명한 것은 바로 4번이 되겠군요. 자, 40번입니다. 다음 이진 트리의 노드를 후위순회를 한 경로를 나타내는 것은 자, 후위순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왼쪽 노드, 오른쪽 노드, 루트 노드 이런 순서를 이제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어디를 먼저 해도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걸 먼저 해볼까요? 네, 그래서 B죠. B, C,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3개를 잡아요. 이걸로 할까요? D, E, B가 되죠. 그래서 D, E, B다. 그 다음에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F, E가 된다. F, E.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이거 할까요? 네, G, C가 된다. G, C. 그 다음에 이걸로 할까요? H, I, G. H, I, G.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40문제였습니다.